형들의 미움이 심해지니 결국 요셉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요셉이 17세경이고 가나한 땅에 들어온 지 약 11년째 되는 해에 발생합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08세, 할아버지 이삭도 아직 살아계시고 돌아가시기 12년 전인 168세가량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좋은 목초지를 찾아 세겜까지 이동한 상태에서 야곱은 요셉을 보내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세겜은 당시 야곱의 가족이 거하던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 80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야곱 족속은 수년 전에 세겜에서 대량 학살과 약탈을 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곳에서 보복성 분쟁 등이 생기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어 요셉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는 혼자 갔거나 혹은 종과 동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좋은 목초지를 찾아 타지로 옮겨간 상태라서 요셉은 무람으로 30km를 더 이동하여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은 먼 길을 찾아 반가움에 달려오는 동생을 발견하고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하고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는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충동적인 생각을 짓거립니다. 그러자 여러 명이 이에 수긍하더니 결국은 그래 죽여버릴까? 죽여서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먹혔다 해버리지 뭐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래 내가 죽으면 과연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오만한 계획이 이루어지는가 확인도 되겠군 하면서 요셉을 죽이는 명분도 만들어집니다. 장자 루우벤은 처음부터 이 의견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형제들이 이해합세하고 나서니 근친상간 죄를 짓고 장자의 권위가 많이 추락한 루우벤은 더 이상 이들의 무력적인 군중심리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요셉의 살인계획은 아마 요셉을 많이 미워하던 비라와 실바의 내 아들들로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엄청난 살인의 경험이 있는 시몬과 레이오에게도 미워하던 동생 하나 죽이는 결정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의견 표현에 수동적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남은 두 명인 네아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들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워서 형들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따를 뿐일 것입니다. 결국 강한 소리에 밀려서 지극히 악의적인 살인계획이 성립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충동질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웃으며 다가오는 요셉에게 살인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잡고 미워하던 색동옷을 벗긴 후 구덩이로 던져넣어버립니다. 당시에는 바위를 깊게 파서 우물로 썼는데, 이는 우기 때에는 빗물을 저장하지만, 건기 때에는 물이 말라서 구덩이가 됩니다. 이 구덩이는 깊어서 혼자임으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가나한 지방에는 이러한 우물이 많이 있었는데, 후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곳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구덩이에 쳐놓고 나서 알터니가 빠진 듯 속 시원한 마음으로 그가 가져온 음식 등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애굽 여종 하갈 사이에서 난 자손들이며,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도라의 자손들로서 서로 친척간입니다. 이들은 서로 가깝게 지내며 장사도 하고, 위험한 광야길을 동행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시 근동무역의 중심지인 애굽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상인들을 본 유다는, 우리가 혈육을 죽일 필요까지는 뭐 있겠냐, 죽이지는 말고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형제들 중에서 믿음이 깊은 유다는, 같은 믿음의 사람 요셉을 극률히 여기고, 일단 그를 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결국 살인까지는 실행하지 못하고, 유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루우벤이 없는 사이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상인들은 그를 노예로 쓰기로 하고, 형제들에게 은 23개를 줍니다. 그 당시 종의 값은 은 30세길이었으나, 요셉은 아직 17세 소년이었기 때문에 23개 정도만 준 것 같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해치거나 팔지 말라고 애걸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을 집으로 보내주려고 결심하고 온 루우벤은, 구덩이에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이 없는 사이에 형제들이 그를 죽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루우벤은 이것이 아버지에게 큰 고통이 될 것을 생각해서 통곡을 합니다. 사실 루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가늠했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도 야단치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는 더 큰 미안함을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장자에게 기대가 컸던 아버지에게 기대만큼 큰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해서, 그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후로 아버지께 더 이상 상처가 되는 일을 하지 않고 싶었는데, 이번에 다시 요셉으로 인해서 괴로워할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장자로서 일을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컸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처음 계획대로 그의 채색옷을 찢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들에서 주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수점수의 피를 옷에 묻힌 것은, 야곱이 염소의 가죽을 이용해서 위장했던 30년 전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은 이번에도 그가 행한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색동옷이 요셉의 것인지 확인시키자, 야곱은 그 옷을 알아보고 요셉이 맹수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옷을 찢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죽음은 야곱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입니다. 사랑했던 라엘이 일찍 죽어서 슬펐는데, 또 그녀를 통해 낳은 사랑하는 아들마저 일타니, 게다가 짐승들이 모두 뜯어먹어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다니, 가장 착하고 믿음 깊고 정직하고 성품이 고닫던 요셉, 사랑하던 라엘의 모습을 간직한 요셉, 거짓말과 술술을 많이 쓰던 자신에 비해서 늘 바른 말과 행동만 하던 자랑스러운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심부름만 안 보냈더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샘솟는 눈물이 멎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울고 또 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서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버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의 고통은 죽음만큼 강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극도로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요셉의 형들도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를 달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팔릴 당시 그의 할아버지 이삭도 살아있었으니, 이삭도 야곱과 함께 슬퍼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슬픔과 고통을 바로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본질과 결과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망하면 아주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평생 한을 품고 살고, 결국 위로받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만약 요셉이 정말 죽은 것이었다면, 야곱과 우리들은 하나님을 100%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순종해도 때로는 요셉과 같이 멸망스러운 죽음으로 끝날 수 있으니,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좋으신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파괴적이고 최종 멸망으로 끝나는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므로, 그의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해피엔딩만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잃지 않았고, 후에 세상을 통치하는 자랑스런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을 다시 만나듯이, 우리의 고통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진한 기쁨으로 위로해 주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슬픔이나 최종 멸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뼈로 골짜기에 쌓여 있다가도, 에스겔의 말씀 선언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별로 끝나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통도 반드시 회복과 감사로 끝이 납니다. 야곱이 심하게 괴로웠던 것은, 후에 영광받기 위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인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괴로움을 희망적으로 참아넘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이렇게 속은 것은, 일찍이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세상적인 보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한 후에, 에서가 이런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 이삭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도 아들들의 속임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중입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면, 이와 같이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이집트의 고위관리인 보디바르에게 팔아넘깁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호위대 대장으로서, 항상 그의 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은, 훗날 그가 애굽의 정치무대에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향후 바로 앞에 나아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악한 일을 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던 간에, 하나님의 뜻은 결국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액원이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고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